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워하는 분배정의 파트인데 한번 가볼게요. 현대사상과 가불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연적 자산은 재능을 말하는 거죠. 재능. 자의적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의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재능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리를 가지고 그것에 따른 결과물도 다 내꺼다. 이건 노직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을 보시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이란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게 된 건 내 능력, 내 어떤 결정이나 내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뭐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임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연적으로. 자 그런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더 큰 천부적 능력을 자신이 가진 어떤 재능, 천부적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을 이용한 자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롤스. 자 롤스 입장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 자연적 자산, 천부적 재능이라고도 하고 자연적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연적 자산에 대해서 개인은 권리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집니다. 그렇죠? 이 자연적 자산, 내가 타고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만 그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 자격과 권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 자격과 권리가 대체 뭐가 다르냐.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저기 차은우 같은 그런 어떤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런 걸 타고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대신 이제 그런 외모를 갖고 태어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권리. 그래서 이제 롤스 입장에서 이 자연적 자산에 대해서 자격은 없습니다만 권리는 가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작해 봅니다. 자 기억 한번 가보면 갑, 지능지수에 따른, 지능지수 우리 뭐 IQ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엄청 싫어하죠. 그리고 이 노직이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뭡니까? 이제 소유 권리론, 소유 권리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다. 그래서 소유 권리에 따라서 그 분배에 대한 다시 소유 권리에 따라서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럼 분배하는 건 그 사람 마음대로다. 소유 권리만 정당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 개입할 일이 없다라는 게 노직의 소유 권리론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 권리론의 또 이제 소유 권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제 취득과 이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한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원리인데 자 이렇게 이런 어떤 소유 권리, 취득과 이전에 따른 분배 원리가 아니라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딱 분배 기준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딱 분배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정형적인 것은 맞습니다. 정형적인 건 맞죠. 그런데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가 무슨 역사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와 전혀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인 게 전혀 관련 없죠. 자 노직이 말하는 역사적인 원리라는 건 이런 취득과 이전 과정 이건 이제 역사적 원리죠. 역사적 원리. 어떤 내가 소유물을 가지게 된 것이 정당한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취득했고 어떻게 이전됐는지 그 지나간 과정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취득과 이전 과정은 이건 역사적 원리인데 이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 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이지는 않죠. 뭐 근데 잠깐 또 예를 들어보면 역사적인 원리라고 하면 사실 또 이제 정형적 원리하고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인데 역사적 원리는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공과, 성취 이런 것도 과거에 뭘 했는지 살펴보니까 그것도 역사적 원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 공과나 성취 같은 경우는 정형적 원리니까 이제 노직이 싫어하는 거지. 이 취득 이전의 원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 원리이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무슨 원리가 됩니까? 비정형적 원리가 됩니다.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닌 그냥 소유 권리만 정당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리이자 비정형적 원리가 돼서 이것이 가장 정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첨언을 하면 노직 입장에서 예를 들면 도덕적 공과 이런 거에 따랐다. 도덕적 공과를 기준으로 분배한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공과, 그 사람이 도덕적인 성취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역사적 원리는 되긴 합니다. 역사적 원리는 되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형화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리이자 이건 정형적 원리가 되는 거죠. 노직의 입장에서. 너무 이런 거 깊게 들어갈 건 없는데 하여튼 뭐 이 도덕적 공과 같은 경우는 역사적 원리이자 정형적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안 좋다 이런 얘기야. 노직은 뭘 싫어하니까? 정형적 원리를 싫어하니까. 노직이 추구하는 건 역사적 원리이면서 비정형적 원리인 이런 소유권리론, 취득 이전 과정을 중시하는 소유권리론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판단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 그냥 지능지수에 따른 원리는 정형적인 건 맞지만 딱 봐도 지능지수라는 게 무슨 역사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있나요? 그냥 개인들 딱, 개인들에게 딱 주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지능지수의 일종의 타고난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기억나갈, 알려주시고요. 자, 니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 자, 롤스의 입장에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사유재산권이죠? 사유재산권. 자, 사유재산권은 이건 뭡니까? 기본적 자유입니다. 자, 기본적 자유니까 이거는 뭐야? 1원칙에 의해서, 자,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거기 기본적 자유에 들어가는 사유재산권.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유재산권을 소유할 권리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것 맞습니다. 자, 디귿.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는데, 이 천부적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산이에요. 타고나는 것. 자, 롤스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롤스의 입장에서 이런 천부적 능력, 자연적 자산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천부적 능력을 어떤 자신의 자격으로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나,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천부적 재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분배받을 몫의 차이가 너무 커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누구는 엄청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너무 이제 부정의하다는 게 롤스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래서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롤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을 실현하는 게 뭐야? 차등의 원칙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회가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불평등이 인정된다. 그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적 재능이 분배 몫의 결정이 미친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그스는 틀렸고, 자, 리을, 갑을. 자,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이용했다는,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자, 자연적 우연성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연적 자산인 것이고, 사회적 우연성은 어떤 내가 태어나는, 집안 환경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놓일지, 이런 것도 어쨌든 내 선택이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적인 요소잖아요. 자, 그것들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자, 노직은 어쨌든,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 좋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그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축적했고, 그것을 나에게 물려준다면, 취득 이전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 권리라고 봐요. 그래서 노직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불평등, 당연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스도 어쨌든,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뭐예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르지만, 정의의 원칙들, 특히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롤스도 불평등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서, 뭐 300억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 불평등이 생기지만, 그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가,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재분배를 해서,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직과 롤스 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정답은 리은과 리을,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